오늘 말씀은 여호수와서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의 오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난족석과 핵족석과 휘족석과 브리스족석과 기르가스족석과 아모리족석과 여부스족석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곳으로 너희가 아니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계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열두 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려고 합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시는 약속 이것은 무엇이냐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냅니다 모세가 그들을 구원할 자라고 그들이 믿게 되어지도록 하신 일은 열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 열 가지 재앙은 모세를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국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광의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모세만을 의지하면서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할 때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을 구하여서 그 표적이 있으면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고 여호와가 바로 너를 사용하시는 너는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가복음 16장 4절에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표적만 나타나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 표적을 따라서 갑니다 오병여의 이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은 그 온 사람들 그 오병여의 떡을 먹고 따라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나마 그 사람들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과 또는 배고파서 먹을 양식을 구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이적과 표적을 구하거나 아니면 양식을 구하는 이 땅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육체의 유익을 위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세대인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왜 나와왔고 나는 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에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찾는 것처럼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오늘도 열심히 뭔가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사람을 찾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주는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이세 왕권을 가지고 오실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왕을 기다렸어요 페로당 밑에서 고통받고 있으면서 왕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 영화를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모든 원수들을 다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세븐 마운틴에 다 탑으로 올라앉아야 된다 기독교인들이 그 모든 것 위에 지배자가 되어지고 이 세상에 물질을 다 걷어들여서 재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평정시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그것을 다 올려 드리는 일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왜 요나의 표적에는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하늘의 천사들을 부려서 해로랑을 진멸시키도 있었고 로마를 다 진멸시킬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땅을 주님의 왕권으로서 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 로마의 군병에게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받으시고 비참하게 보잘것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찾고 있느냐 세상에 물질을 걷어 드리는 부귀 영화를 갖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일곱 산이라고 얘기하는 교육, 경제, 정치, 종교 분야에서 주권자가 되어지고 권세자가 되어지고 세상에 물질을 다 거머쥔 자가 되어지는 것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 없이 소리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털 깎는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때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나도 가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 것처럼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는 육체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영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난성으로 입성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입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질 때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하늘나라가 임하고 우리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질 때에 교회 주인도 예수님이어야 하고 목사가 주인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그 권위를 가장에게 주어서 남편이 그 가장이 되어져서 가정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를 주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가부장적인 그 권위를 내세우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거나 명령 지시하고 자식들을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모든 자들이 다 동일하게 한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백성이 되어지고 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은 공평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우수아른 네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적을 베푼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단물을 마르게 하고 마른 길을 걷듯이 건너가게 하는 이적을 그들 앞에서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단강이 마르게 된 사건은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서 그 요단물가에 이르러서 그들이 물에 발을 내딛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났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라고 말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치고 그 뒤를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이석과 표적을 나타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나는 다만 순정하는 주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말랐다고 해서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우리가 이 요단을 마르게 했어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라고 높아져라 라고 했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 물 안에 발을 담그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그 약속하신 가난한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 10절에 말씀합니다 또 말하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난한 족속과 핵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 기르기스 족속, 아머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일곱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 너희가 아니라 이 요단 강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그곳에 있는 일곱 족속 가난 칠족을 내가 반드시 쫓아낸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진군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여우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구절이에요 이리 와서 하나님 여우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여우와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이 약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지만 가난한 땅의 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질려면 반드시 육의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뭔가 희귀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을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에 들리게 하는 것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증언하는 간증들 이런 것이 다 책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또는 잠자는 자의 꿈을 통해서 귀로 들려주는 음성을 통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그 말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따르려면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 내려놓고 내 방법 내려놓고 반드시 나는 죽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여우서가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시대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세대가 악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왜 무너졌는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참석한다고 안심하고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려면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속속들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들여다보시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경청해서 들었는지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는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여우수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알아왔던 하나님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다른 민족의 신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약속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왔다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생각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의 정력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어졌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으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얼마나 종기한 자인지를 인정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이전 것을 다 버려야 하는 이유 옛 것을 다 버려야 하는 이유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모든 행함에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거룩하시고 주님이 죄가 없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면 나도 거룩하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그분 앞에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시사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그분을 주로 섬기고 있느냐 그분을 얼만큼 내가 받들고 그분이 맘 놓고 원하시는 대로 하도록 내어드리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바로 이 일곱 족석을 다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일곱 족석을 반드시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심령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거룩한 나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그 형상을 입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들의 발이 닿으니 그 요단강물에 잠기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 약속하신 일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일어남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건세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건세를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서 정말 내 안에 있는 족속들의 역사는 그대로 용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끔가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올라오는 분 용서하지 못하는 거 미움 원망 또는 좌절 낮은 자존감 다른 사람을 정제하고 판단하는 거 내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뭔가 안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칠족이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가난한 칠족인데 이런 것들이 내게 해서 그대로 역사하도록 용납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고 있어요 그대로 그 올라오는 속성을 용납하기 때문에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낮아졌다가 조금 뭔가 교회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이런 것을 했지 그리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높아져버려요 영적인 교만이 생깁니다 왜? 그 안에 일곱 족속이 쫓아내지는 않고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그 감정들을 그대로 용납하기 때문에 그대로 허락하기 때문에 가난한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죽으라고 했는데 육체에 대한 속성들을 하나도 죽지 않냐고 정력과 사역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도 진멸시키지 않은 채로 용납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내게서 나타나 그러니까 예언한다 그럴 때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한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맞게 통역하고 어떤 때는 거짓 통역을 하고 어떤 때는 맞게 예언을 하고 어떤 때는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는 참 것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사단이 역사할 때는 거짓 것을 진리로 진실한 것으로 믿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적과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진멸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적과 표적을 해나 해서 정말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 십자가를 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난한 칠족을 쫓아내심을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알라고 한 것처럼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다면 분명히 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에 대해서 나는 죽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도록 마음은 내게서 멀더다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고 치워주어 찾지만 그 마음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뭔가 이적과 표적을 자기 욕심을 따라서 예언받기를 원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어떤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십자가를 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영원들이 잘못 배워서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악기를 두들겨서 찬양을 하면 뭔가 신령하게 찬송을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모습은 갖고 있는 자들 그래서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한 거예요 언약계를 맨 제사장은 요단에 들어서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요단에 들어서서 자기 육적인 것을 다 못 받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길이 열려졌다고 해서 십자가에 연합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죄종들이 순교당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순교하지 않아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 마른 길을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길을 편안히 간다고 해서 그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선 그곳을 통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지신 십자가 또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간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지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11에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새롭고 산 길이고 예수님은 그 휘장이 찢어져서 그 육체가 찢어져서 우리에게 길을 열었으니 어디로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번제단 통과하고 물뜨멍 통과하고 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출애급을 했지만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가난한 땅에 들어간 것처럼 성막에서 안뜰의 문을 통과하고 번제단 물뜨멍 통과하고 성소의 문을 통과해야만 그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내가 육의 신앙을 갖는다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육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된 심령으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나아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 앞에 나와야 되고 여호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 달당이 57절 1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날개 아래 피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소 외에는 피하는 곳이 없어요 성소에는 네 가지 덮개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덮개가 겹겹이 덮여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날개 아래 완전히 숨어져서 그의 요새 그의 산성 안에 거하는 자만이 사망의 권세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우리 앞에서 그 요단에 건너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주님이 그 모든 이루실 거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악한 죄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석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더라도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더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어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예수님의 날개 아래 그 품 안에 거한다면 늘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동행한다면 너희가 나와 더불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한 것처럼 늘 주의 말씀인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나오며 꼴을 먹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 이 땅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비록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도 나는 하늘나라에 사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니 일곱 족석 넉넉히 내어 쫓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게 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골레스에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레스에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래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며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요단강이 길을 열어서 아람땅까지 쌓이고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선 사건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사건이고 미리 말씀하신 대로 성취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 없다 하시고 율법의 조문에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정제하고 판단받지 아니하는 사망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요동을 하고 흔들어대도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와서 너희는 내 음성을 들으라 했을 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들었다면 어떤 순간에도 담대해야 돼요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자입니다 요단불에 언약계를 맨 제사장이 굳건하게 서라 그랬어요 이것은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혹여라도 시험 들어 다 떠나갈까봐 두려워서 십자가에 죽어야 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두려움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굳건하게 반석에 서서 십자가의 길을 그들도 가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구원 그 영생의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 그들이 맛보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심령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보자로 붙어주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했고 적은 무리밖에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 만큼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기가 쉽겠습니까 이제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그 감정 육의 감정들은 일곱 족속이구나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추건합니다 분명히 이 요단의 물이 갈라지는 걸 보면 일곱 족속이 쫓겨날 것의 증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반드시 구원을 얻는 그의 백성료 그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죠 요단강 그 거기에 굳건하게 선 언약계를 맨 제 세상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늘 서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십자가 그곳에 나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졌다면 그 다음부터 이 요단강을 지난 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소와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육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정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맛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쉬마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순종하며 따라가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는 그의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우수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이제 그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에 아무것도 주려할 것이 없으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아람땅이 선 것처럼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길을 여섰고 우리는 그 길에 그냥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기에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가난 칠족을 멸하시고 우리 심령이 거룩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러한 무리들이 모여진 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의 기능을 잘 서로 발휘해서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역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바로 이러한 그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여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의 속성들 예수님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능히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것입니다 모든 감정들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정케 하는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